맞춤 레슨 선택하겠습니다. 교재로 정렬하고요. 첫번째 당구박사의 레슨, 초급자 레슨 선택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두께연습 옆돌리기2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치가 이러한 배치였습니다. 빨간공에 대해서 내공이 반칸정도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 배치는 빨간공과 내공의 기울기가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공이 빨간공보다 1.5칸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공이 일목적구보다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을 경우에는 밀리는 현상 때문에 내가 예상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공이 진행을 합니다. 먼저 무회전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회전으로 쳤을 때 스트릿쿠션째 여기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회전으로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의외로 내공이 빨간공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옆으로 퍼지지 않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1팁의 회전을 사용해서 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2팁의 회전을 사용해서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3팁의 회전을 사용해서 쳐보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써있는데 내공이 빨간공보다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을 때는 당점과 속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드럽게 쳤을 때 느린 속도로 쳤을 때와 빠른 속도로 쳤을 때 분리각과 내공의 진행이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당점을 내려서 쳤을 때 하단 당점으로 출발해서 치면 또 분리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림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공이 진행을 할텐데 제가 2팁의 회전을 가지고 약간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부드럽게 쳤을 때는 이 자리로 오지만 빠른 속도로 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2시 방향 2팁 약간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속도에 의해서 분리각이 더 커지고 또 빠른 속도로 부딪히다 보면 회전도 조금 더 증폭이 되겠죠. 그러면서 3팁으로 친 것처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속도와 당점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은 배치를 두고 속도, 당점, 회전의 변화를 주면서 연습을 해봐야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배치 또 보겠습니다. 이번 배치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곡구, 당점, 회전 3가지 주제에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노란 공이 이렇게 있다면 무회전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면 여기에 오면서 득점이 된다는 것을 지난 레슨에서 알려드렸는데요. 그 배치를 생각하면서 한번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무회전으로 쳤을 때 여기에 온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회전 자리에 왔죠? 원팁의 회전을 두고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팁의 회전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팁의 회전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두께를 맞춘다 하더라도 회전량에 따라서 도착점이 무회전 1팁 2팁 3팁 1팁으로 달라지는데 회전량에 따라서 이 정도의 간격 차이가 있다.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포인트의 반 포인트 정도씩 회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량에 따라서 도착점이 어느 정도 달라진다 라는 것을 알아두고 회전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전량에 따라서 도착점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량은 첫 번째 쿠션에 들어가는 내 공의 입사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도착점에 변화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하시면 회전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입사각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이전 배치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빨간 공이 쿠션에 비교적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두께 당점 속도에 따라서 곡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가는 이 라인도 자세히 보면 직선이 아니고 약간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죠. 여기에는 당구대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선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휘어서 진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런 그림이 없으면 내공 흰공이 빨간 공을 맞고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가는 사이에 휘는지 또는 직선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휘어서 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두께 당점 속도에 따라서 곡구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어떤 두께냐 1분의 1도 두께로 따지면 조금 두꺼운 두께에 속합니다. 2시 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빨간 공 1분의 1을 마치는데 좀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속도에 의해서 분리각도 커졌지만 곡구도 조금 더 심해지면서 여기에 와야 할 것이 이렇게 도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장점의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2분의 1 두께를 마치는데 12시 방향 당점으로 쳐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2시 방향 투팁 변인데 이번에는 12시 방향 2분의 1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곡구가 많이 발생했죠. 이번엔 속도를 더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12시 방향 3팁으로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분명히 내공의 변화가 일어나죠. 물론 빨간 공이 쿠션에서 떨어져 있을 때도 곡구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쿠션에 가까이 있는 공을 두꺼운 두께 높은 당점 빠른 속도로 치면 곡구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에 주의하면서 옆돌리기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배치 보겠습니다. 마지막 배치는 순각입니다. 순각 내공이 내공이 빨간 공에 대해서 수직도 아니고 내려와 있지도 않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힘을 준 방향과 힘공이 진행하는 방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껍게 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비교적 2분의 1 두께나 2분의 1보다 좀 얇은 두께로 치는 경우가 순각일 경우에 많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쿠션에 입사하는 각도가 40도 정도일 때 이런 식으로 입사각이 40도 정도일 때 큐볼의 회전량에 따르는 3쿠션 도착점의 간격 차이가 가장 작은 편이다. 무회전일 때 여기라면 1팁일 때 여기 2팁 여기 3팁 여기 이 간격의 차이가 회전에 따른 변화의 차이가 가장 작은 편이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렇게 무회전 1팁 2팁 3팁 간격 차이가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 쿠션에 들어가는 입사각이 달라지면서 무회전일 때나 3팁일 때나 간격 차이가 작아졌죠.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배치에 따라서는 거의 맞아 있는 배치 확률 높은 배치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2팁이면 득점이 되겠지만 1팁을 사용했다고 해서 득점이 안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배치에 따라서는 확률 높은 배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무회전으로 쳐보겠습니다. 무회전 두께 2분의 1 쳐보겠습니다. 득점은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공 하나 차이 정도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1팁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는데 속도가 조금 빨랐다면 득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팁 2분의 1 쳐보겠습니다. 2시 방향 2팁 2분의 1 두께 맞춰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3팁 2분의 1 맞춰보겠습니다. 3시 방향 3팁 2개 2분의 1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연습에서는 2팁의 회전으로 쳤을 때만 득점이 됐고 1팁일 때는 아슬아슬하게 맞질 않았는데요. 이런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위치에 두고 연습을 해야 이런 미세한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써있는데 득점 확률을 높이는 당점과 회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이 배치에서 1.5팁의 회전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쳤다면 1팁일 때는 안 맞았으니까 1.5팁일 때는 분명히 맞겠죠. 그리고 2팁일 때는 어쩌면 약간의 실수에 의해서 아슬아슬하게 길게 실패할 수 있지만 1.5팁을 사용한다면 이 방향으로 아슬아슬하게 얇게라도 맞겠죠. 그래서 배치에 따라서 배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당점과 회전을 선택한다면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캐치해내기 위해서는 같은 배치를 놓을 수 있느냐 의 문제죠. 배치가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0.5cm 또는 1cm 라도 배치에 변화가 있다면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읽어내기가 어렵겠죠. 초급자 여러분들도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같은 곳에 공을 두고 연습을 해야 정확한 연습이 되고 정확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당부 박사처럼 이렇게 당구대에 그림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같은 배치를 두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을 보고서라도 최대한 같은 배치를 두고 연습을 해야 연습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옆돌리기 5개의 배치 엇각일 때 순각일 때 그리고 쿠션에 공이 붙어있을 때 그리고 앞돌리기 상황일 때 5개의 배치를 가지고 회전을 이용해서 절반 두께를 맞추는 부드럽게 쳐서 2분의 1 두께로 맞췄을 때 내공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2분의 1 보다 두껍게 맞았다 하더라도 2분의 1 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두께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2분의 1 두께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고 2분의 1 두께를 맞췄을 때 내공이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먼저 알아야 되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1팁일 때 어떻게 가겠구나 3팁일 때 어떻게 가겠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의 기준은 2분의 1 두께로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두께 마치는 연습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급자 레슨 9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정도만 잘 연습을 해놔도 18점, 20점 가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급자 여러분들은 빠른 실력 향상 튼튼한 기본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당구 박사가 제시한 방법 스마트폰 당구 교재 구입하셔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료 버전에는 프로 선수들의 다양한 샷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 샷 부분 보면요. PBA 챔피언 포인트 LPBA 챔피언 포인트 PBA 챔피언 포인트 LPBA 챔피언 포인트 그리고 하이런 브롬다르 선수의 26점 하이런 룰랜드 포텀 선수의 28점 하이런 쿠드롱 선수의 28점 하이런 강동궁 선수의 퍼펙트큐어 등 그런 배치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실력 향상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먼저 잘 치는 사람들 따라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친 배치를 따라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습관 정확한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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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